반갑습니다. 2022년 현재 시간 3월 7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가 종목이 오늘도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종가 종목이 지금 실패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반, 종가 배팅 몰빵반이구요. 3시 15분에 종목이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도 나갈 예정이구요. 저희가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오늘 장도 너무 안좋았지만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또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정말 뭐 이거는 종가 배팅은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된다.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4일 종가 추천주 종목 코드 028050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25,600원 이하 매수 25,600원까지 매수하라는 이 말이죠. 실제 이때 가격이 25,300원, 4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3시 15분에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만 잘 보시면 되요. 3시 15분 타이밍만 잘 보시면 되구요. 종목을 하루에 한 번만 딱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주식차 안 봐도 되구요. 깔끔하게 3시 15분에만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현재 100% 승률이구요.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꾸역 꾸역 계속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실 게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아무렇게 해도 안되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종가만 하시면 되구요. 오늘 그렇게 해서 27,350원까지 갖고 매수가 매도가를 다 알려드립니다. 얼마에 걸어놓으세요. 얼마 안에까지 사세요. 전부 다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리딩을 하니까요. 종가만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익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신수님. 이렇게 막 수익이 계속 계속 나요. 영자님. 그리고 소피아님. 그리고 진주님. 성주님. 꽃님이님. 그리고 청님. 지니님. 현님. 저희 다 회원들이에요. 지금. 제멜님. 경선님. 진원님. DHL님. 욕심이겠지님. 솔랑구님. 영가진님. 이런식으로 수익이 계속 납니다. 매일매일 납니다. 매일매일. 소피아님 또 났구요. 이분은 130만원 먹었어요. 하루만에. 얼마나 좋습니까? 손실 안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추고도 안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거는요. 제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종가 추천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마시구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되구요. HYUN님. 계속해서 회원들 보세요. 6% 3% 분할 매도를 시켜서 그래요. 수익이 왜 이르냐. 분할 매도 시켜서 그렇습니다. 보라미님. 수익이님. 분할 매도 시켜서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매수매도를 아주 정확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종가반이 뭡니까? 보통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자 이거는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가 실력이 없으면 아예 추천 자체가 안됩니다. 아예 추천 자체가 안되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보통 대부분이 다 이렇게 팝니다. 60%에서 70% 대부분이 이렇게 팔구요. 20%에서 30%는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됩니다. 일주일 안에 다 해결되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실력이 없으면 아예 추천 자체가 안되요. 왜냐하면 바로 뽀록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절실하시거나 나는 주식에서 정말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이런 답이 안나오는 분들은 기계처럼 하실 분들 터미네이트처럼 완전히 기계처럼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이거 팔아라 이렇게 딱 기계처럼 딱 그것만 듣고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010-820-95415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터미네이트처럼 완전 기계처럼 딱딱딱딱 하실 분들 3시 15분에 딱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종목 나갑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2시부터 화장실도 안 가고 오줌도 안 싸고 그냥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어요. 몇 개의 20개의 종목을 나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어요. 분봉 다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T까지 확인해야 되고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장이 더럽게 안 좋기 때문에 이 종가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믿고 들어오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반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했다는 거 엔지니어링 축하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